인천 19 아차산 해맞이 축제가 새해 첫날 아차산 해맞이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기해년의 첫 일출을 감상하기 위한 해맞이 객들로 가득하고 문화공연과 배북타고 등 희망찬 세일을 여는 풍성한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구름에 가려 2019년의 첫 태양은 아쉽게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함께한 많은 해맞이 객들은 새해 희망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2차 면접시험이 8일, 9일 있어요. 그래서 합격을 기원하면서 왔습니다. 우리 딸 화이팅! 올해 중앙탄받나고 싶어요. 강진구 축제할 때 방탄 공연했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돈 많이 벌고 싶고요. 저는 대학원생인데 새해에는 꼭 졸업하고 싶습니다. 화이팅!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한 해 무탈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올해 안 아프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얘네와 똑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저희 꿈은 애기를 갖는 거거든요. 벌써 이름도 지어놨어요. 산이라고. 그래서 산에 올라와서 소원을 빌기 위해서 아주 힘차게 올라왔습니다. 저희 신랑하고 오늘 올해 마흔이 됐는데 마음 맞이해서 더 좋은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대와 설렘으로 출발한 2019년. 36만 광진구민의 희망과 바람이 모두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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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